안녕하십니까 주식일본제의 윤정도입니다. 자 교육을 받고 종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종목이 매우 쉽게 접근되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미련이 빠르게 없어집니다. 바닥에서 잡을 수 있고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육의 힘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만 능동적으로 움직이신다면 무릎 아니죠. 발바닥에서 사야죠. 어깨요? 아니죠. 머리 꼭대기에서 팔아야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시킬 때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적극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교육받고 종목도 잡아가서 불타는 금요일에 불타는 불기둥 종목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50분 동안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 알찬 내용 속에 종목이 터져 나옵니다. 그 종목까지 전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복습 시간은 좀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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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드릴 겁니다. 다음부터는 드디어 교수형, 망치형, 하락인태화기념, 상승인태화기념 하나하나하나를 하루하루 하루하루 월, 화, 수, 목 그리고 금요일에 전체를 한꺼번에 총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는 서서히 캔들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가 오고 있어요. 올해 안으로 캔들 1차적인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3선 전환도 배우셔야죠. 그래야 캔들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종목 가장 바닥에서, 세상 모든 종목 가장 고점에서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이 세 개짜리인 캔들 패턴은 총 일곱 가지다. 그 중에서 4대 천안 캔들 그 패턴만 배우시면 된다. 수백 가지를 배우실 필요도 없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흐름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50%씩 밀려내려가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전환하면, 10위 전환하면 1대 주주로 올라설 거야. 그럼 그때 돼서 사시면 돼. 점상 안 가요. 조종 받을 때는 시원하게. 어디 한 군데 매수사인 나오는 적 없잖아. 시원하게 차익 실현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 차익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셨어야죠. 언제? 장학형 뜰 때 사셨어야죠. 그리고 또 새 뼈령이 떴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이 수익 범위.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얼마? 5만 4천 원대. 이 5만 4천 원대. 그러면 이 새 뼈령이 뜰 때는 얼마? 그때가 4만 6천 원대. 종목 검색해서 발굴되고 새 뼈령 뜨고.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쭉 쇳비령 뜨고 나서 이후의 흐름도 고점까지 130%의 흐름.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저런 흐름들이 석벼령과 십자역에서, 석벼령에서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락인태 확인용에서는 어떤 걸 차익 실현할 수 있었어요? 미련 안 갖고 LGN을 솔루션 같은. 2차전지 종목군들 전부 고점에서 매도 패턴이 다 나옵니다. 당연히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매수 패턴. 이젠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양봉의 아래꼬리는 몸통이다. 상승장악형. 와우. 그러나서 폭발적인 시세. 와우. 41만 5천 원에서부터 50% 이상까지 폭등 낼리. 와우. 그리고 나서 하락인태 확인용 끝났잖아. 어디 한 군데 매수사에는 없잖아요. 근데 LGN의 솔루션이 끝내주고요.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건 남들 다 알아. 남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제분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곧 방학하지. 용돈 줄게. 용돈 줄게. 10만 원 줄게. 10만 원 좀 작은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용돈 줄게. 어찌됐건 우리나라 증권사 보고서 자료 좀 갖고 와서. 분석 좀 해줘. 해석 좀 해줘. 그러시면 돼요. 다른 데 귀 기우실 필요도 없어. 나와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다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자료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지금 교육자료 무료로 다 나눠드립니다. 거기에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계좌로 사용했던. 사용하고 있는. 캔들 필살기 도서. 줄이니 필독서. 한 권씩. 선착순으로 다 나눠드릴 겁니다. QR코드 찍고 빨리 들어오셔서 교육자료를 다 받아가시고. 왜 메이드입니다. 일봉입니다. 이게 얼마였어요. 눈이 가물가물해. 이게 5만 원대네요. 5만 원대 중반. 뭐가 떴는데. 상승잉태 확인형. 그러나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것도 배웠잖아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예전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딱 장악하고 나서 상승잉태 확인형 딱 형성되고 나서. 5만 6천 원에서부터. 얼마까지 갑니까? 7만 천 원? 7만 천 원이 아니죠. 7만 7천 8백 원까지 가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패턴에서 매도사인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로템. 지속적으로. 월봉차트입니다. 지속적으로 강해져. 꼬리가 달려있잖아요. 또 감싸 안았어. 계속 감싸 안아요. 매도의 신호가 없어요. 패턴으로만 딱 놓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런 흐름들의 수익 범위들. 이런 범위의 수익 범위들. 다시금 눌려서 내려왔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뒷부분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수급에 대한 해석 부분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거요?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그런 해석 부분. 또 현재 유통 가능 물량에 대한 해석 부분.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에코프로 비엠 지금 월봉으로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월봉으로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떠있어요. 아쉬운 거는 거래가 아직까지 밋밋해요. 거래만 터져준다면 에코프로 비엠 다시 한 번 예전의 영광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요. 저 고점에서 못 팔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상한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않고 이렇게 명확한 매도사인. 윤정 누가 정해줬나? 아니죠. 300년 된 캔들 패턴의 매도사인이 나오면 나 차익 실현해야지. 그리로 나서 공부해서 바닥일 때 이렇게 사시고 LGN의 솔루션입니다. 바닥일 때 사시고 그리로 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종목 검색계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 이러한 변동률 이러한 꼴이 길게 달린 이런 변동률을 기대하는 거는 거래 대금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씀드린 거고. 에코프로 비엠 월봉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도 있어요. 그게 스타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뢰도는 뭘로 가지고 간다?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설명해 드려볼까요? 에코프로가 또 에코프로 비엠이 2월 달부터 움직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에코프로 비엠의 주식수 몇 주? 9,700만 주. 에코프로 주식수 그 당시 2,500만 주 때에서 지금 2,640만 주. 계속 물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1월 말에 종가가 얼마? 에코프로 비엠은? 9만 7천 원 수준. 에코프로는요. 12만 2,800원. 시가총액은요. 에코프로 비엠 시가총액 1위인데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데 10조가 안 됐어요. 에코프로는요. 곱해주면 되잖아. 그 당시에 12만 2,800원 곱하기 얼마요? 2,500만 주 때. 2,600만 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3조 정도 됐나요?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 거래대금이 안 터졌단 말이에요. 2월 달에 2월 1일 날 에코프로 비엠 그 큰 종목이 하루에 9% 급등이 나와요. 그런데 거래대금은 1조가 안 나옵니다. 에코프로가 2월 7일 날 하루에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아니라 하루에 21%대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밀려서 12%대로 끝나. 그럼 전량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냅둬더니 너 가더라. 25년까지 가지고 가자. 이건 안 되는 거고. 결론은 에코프로가 그 당시 기준에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그 한 달 동안에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거의 150%, 200%가 올라와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1조 이상이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나서 3월 중순 이후에 거래대금이 1조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만 원 찍은 그 흐름. 3월 23일이죠. 날짜도 안 휘져버린다니까. 3월 23일 날 플러스 9%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15시 이후에 40만 원까지 내려와요. 마이너스 10%까지. 플러스 9%에서. 시가총액 13조짜리가 마이너스 10%까지. 에코프로, BM 똑같았고요. 금양, 이수화학, 상한가 수준에서 전부 약과까지. 종가는 뭐 돌려놨죠. 그때의 거래대금은 2조 수준입니다. 정점의 거래대금은요. 정점의 거래대금은 그 이후에 흐르면서 정점의 거래대금은 얼마예요? 포스코 퓨처엠이 3조 원대, 에코프로가 4조 원대, 에코프로 비엠이 5조 원대. 포스코홀딩스가 8조 원. 상상을 초월하는 8조 원. 오늘 거래대금 양시장 8조 원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10월 30일 날, 10월 30일 날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가 깨집니다. 코스닥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8천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비엠 혼자 5조를 넘겨 터뜨렸어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 비엠이 5조를 넘길 수 있냐, 거래대금은. 지금은 어렵죠. 그것을 넘겨야만 고점을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2고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뭐였다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대금이 얼마? 하루에 3조 이상 터지든. 그런데 지금 2차 전체 거래대금이 최정점 거래대금 대비해서 얼마? 10분의 1, 20분의 1 토막나 있습니다. 초등학생 불러서 유치원생 불러서 한 번만 알려주면 알아들을걸요.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주가가 올라가라고 한 번만 알려주면 그 다음에 쪽거래사 줄게 대답해봐. 거래대금이 터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럼 네 하고 쪽거래 받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 간단한 수백 년 동안의 논리를 왜 부정하시냐 이거예요. 수백 년 동안의 캔들 패턴에 상승장학형이 떴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반전입니다. 별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윤정도도는 계속 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캔들 두 개짜리 가지고 별이 세 개입니다. 아시겠죠. 어우 깜짝 놀랐어. 소름이 확 돋았어요. 큰일 날뻔했네. 이거는 만약에 이게 뭐 진짜 윤정도가 유료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건 소송고라서 다 환불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채널을 돌리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유료 강의에 말도 안 되는 다 오류투성이인 거. 윤정도도 떼찌 떼찌 혼나야 돼. 그런데 윤정도 딱 보는 순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가지고 여기 망청 떴죠. 망청 떴어. 그래서 하락했죠. 밑둑 것도 없는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다 있습니다. 정형화된 자료가 있어요. 그럼 윤정도는요. 그것에 대한 재해석과 그것에 대한 실전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3개짜리 캔들 패턴 4가지 4대 천하 캔들만 배우자. 캔들이 3개여서 별 3개인 거. 셋별형, 척별형. 그리고 상승인태 확인형, 하락인태 확인형. 그리고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인 상승장악형. 상승장악형이 별 3개인데 거기에 또 확인까지 되는 거는요. 그것도 별 3개죠. 별 3개 이상 줘도 되죠. 그리고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별 3개인 거는 우산형이 있다. 뭐 3주 동안 계속 배운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두산 노버틱스의 주봉에서의 이 흐름, 이 캔들 작지 않아요. 꼬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망치형으로 기준 잡을 수 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걸 기준 잡을 수 있다. 저자락에서부터 저게 이제 얼마냐면 4만 원대 중반입니다. 중후반. 4만 원대 중후반. 지금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9만 7,900원까지. 상승장악형에서는 200%, 망치형에서는 130%가 올라온 거예요.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에요. HPSP도 앞으로 끝내준대요. 앞으로 끝내주지만 저평가는 아니다. 와, 이렇게 큰 양복인데 이걸 공부하라고? 그게 아니라 보세요. 쫙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위치잖아요. 이 위치. 그런데 그게 교육받고 패턴에서 매수의 기준이구나. 4만 원대 초반에 들어갔더니 4만 9,100원. 4상 세대 고점을 찍어주더라. 그런데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패턴의 기준이 형성돼 있죠. 이거 지금까지 저도 몰랐는데 오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교육자료 이 사진에도 벌써 두 개인데 이거 진짜 윤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 세 개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예제 부분을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이거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부 의류 수정에서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학형의 기준에 이어서 장학 확인형 추세 지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의 주봉 차트인데 이게 정확히 6만 8,600원일 때 불과 12월 4일입니다. 이게 얼마가죠? 7만 7,900원을 찍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7만 7,800원? 그럼 얼마예요? 9,200원 올랐습니다. 지금 이 장에 9,200원. 시장이 어렵다고요? 매일 이렇게 교육해드린 종목에서 두 샌노버틱스에서 쭉 봐도 올라가고.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그래야 우상행인가? 그렇죠? 위메이드에서 이렇게 쭉 봐도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도 불과 12월 4일 이후에 5일, 6일, 7일, 3가월의 일 만에 15%의 수준.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에서. 그게 우습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패턴 하나 제대로 배우시고 망치형, 교수형까지 배우시고. 교수형 떴을 때 D도 안 들어보고 차익실현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차익실현인지 이걸 가지고 손절을 한다 표현할 수 없잖아. 왜? 저런 데서는 안 따라 붙으니까. 차익실현인 거지, 저기서 손절은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캔들 하나 가지고도 별이 3개인 우산형. 바닥에서 뜨면 망치, 고점에서 뜨면 교수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씩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서 전제조건이 몇 거래일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지, 변동성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캔들이 떴을 때 어디서 편입해야 되는지, 차익실현은 어떻게, 또 손절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지. 그 내용을 전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에서는 부럽죠. 이것만 보시기만 해도 쭉쭉쭉쭉쭉쭉. 얼마예요, 이거. 이 엄청난 흐름들. 그렇죠? 결론은 오늘은 4대 천안 캔들에 대한 교육을 다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변형형에 대해서 복습을 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변형형과 신뢰도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수입 범위로 다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망치형 뜨고 나서, 어우, HPSP도. 그렇죠? 앞으로 진행형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몸통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대치 넘기고 있는 상황이 돼요. 꼬리 부분의 고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추세 추이입니다. 4대 천안 캔들. 내일부터는 새로운, 또 다음 주부터는 더욱 새로운 교육을 진입을 할 겁니다. 한 템포 쉬었다가요,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하나는 복습, 하나는 신규적인 내용. 변형형 캔들과 신뢰도의 기준. 잠시 후에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은요. 어제도 복습이었던 이 변형형인데 이 변형형도 복습을 끝냈으니까 예제까지만 보면서 빠르게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하나짜리에 응용하기 위해서 변형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 3개짜리 캔들 패턴을 보시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방송,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제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딱 두 개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예제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는 이제 눈에 보이시잖아요.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도 별 3개입니다. 제가 아까 표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눈에 티를 못 보고 있네요. 전부 다 수중에서 갖고 나올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동그라미 쳐드리면 어때요? 이 몸통을 장악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악형이 아니다라고 초기에 초기에 놓쳐버리시는 그런 우를 범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이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어요. 왜 양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봉의 기준은 시작 가격보다 위로. 그러니까 힘이 윗방향으로 세게 움직인다. 힘이 윗방향으로 세게 움직인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꼬리가 달렸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아래에서 꼬리가 달려서 위로 쫙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힘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양봉의 기준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윗꼬리는요. 그래도 뭐 빨간 양봉인데 윗꼬리들도 뭐 좀 몸통으로 인정해주지. 아니다. 윗꼬리라는 건 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파란색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정을 안 해요. 윗꼬리는. 아래 꼬리를 인정을 해서 장악형의 기준이 됐다. 장악형이 뭐다? 별이 몇 개다? 별 세 개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자료는 저희가 다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서 다시 드릴게요. 별 세 개짜리로. 아시겠죠? 지금 아마 모니터링 하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기준의 이 흐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주가가 얼마예요? 이번에 고점 찍은 7만 1,700원. 우리가 11월 때부터 교육해드려서 주봉으로는 안 보이시지만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에서도 또 매수 신호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까지 밀려 내려왔었어요? 5만 원 전후까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5만 원 전후에서 순식간에 7만 7,800원, 7만 7,800원. 그런데 그것도 또 넘길 수 있을 만큼 메이저들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는 종목이에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장학형이 떠서 들여다보셨다면 5만 4천 원에서 7만 7,800원까지 그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주봉입니다. 주간 단위에 이렇게 빠른 수익이 난 거예요. 장학형 하나만 잘 보셔도 엄청난. 두 번째 기준은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윤종두가 다음 주에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엄청난 급락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하락의 추세만 유지되도 된다. 아니, 급락해서 이렇게 빠지면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추세 범위가 하락인데 그 흐름 속에서 바닥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바닥이고 얘는 좀 떠 있는데 같은 바닥에 인식이 잡히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밑에 있으면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런 기준의 흐름인데요. 중요한 거는 변동성의 크기가 평상시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정형화된 자료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뿌려드립니다. 1.5배에서 3배라고 그랬는데 아마 몸통이라고는 요다시만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상승인태 확인형이라고 잘 보시면 은봉의 윗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꼴입니다. 은봉의 윗꼴입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양봉의 윗꼬리는 빨간 색깔에서 여기에서부터 힘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 몸통으로 인정해줍니까? 마찬가지예요. 은봉의 윗꼬리의 윗꼬리는 파란색 아니죠. 은봉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빨간색으로 돌린 거잖아요. 돌려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인정을 해주냐고. 이걸 따지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형형의 그냥 모양새만 따지는 게 아니라 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상승인태 확인형 아닌데 아 이거 뭐 캔들도 자꾸 변동성 작은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걸 그냥 뭐 갭상승 나왔으니까 이봉을 인정해주기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윗꼬리를 몸통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변동성에 갭상승 이후에 적지 않은 변동성에 은봉이 떨어졌는데 다음날 방어를 해주고 추가적인 조정폭을 제한적으로 끌어서 돌려주고 그러나서도 밀렸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이 시초과 힘없던 시초과를 이 양복으로 그냥 갖다 올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인태 확인형 별 3개짜리인데 윗꼬리까지 몸통으로 인식을 해줘서 아 이런 힘의 크기가 있었구나 갭상승 이후에 이런 은봉 굉장히 큰 눌림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조정 아닙니까 사실상 다른 때보다 캔들 크기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캔들의 크기 이 흐름을 여기서 잡아서 끌어올려줬다. 더 큰 크기의 캔들로 그렇기 때문에 별 3개짜리 상승인태 확인형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상승인태 확인형은 배웠고 이 윗꼬리 부분에 대한 해석만 잘 하셨어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윗꼬리 부분의 몸통. 그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만약에 거꾸로 무슨 아래 꼬리를 몸통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캔들 패턴들 실전에서 제대로 다 잡아내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요. 오늘은요. 오늘은 그 캔들 패턴 이후에 다른 캔들의 기준 교육에 대한 기준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 변형형의 기준에 대해서도 복습 부분을 철저히 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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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캔들이 무지하게 많은 무수하게 많은 상태에서 어떤 명칭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임을 주는지 이 종목분들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환점의 기준을 찾아서 들여다보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중간타임 쉬는 시간 가질게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지금 제가 식은땀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중간 예제가 막 나와. 세 번을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못 알았나? 그렇잖아요. 교육 변형형 딱 끝나고 나서 복습 딱 끝나면 새로운 교육하겠습니다 해서 딱 해야지 우리가. 오, 깜짝 놀랐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산형의 기준은 이 기준도 있고요. 이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놓고 보셔야 돼. 윤정도의 기준은요. 이런 게 있는 거야. 명확하게. 이건 시중에 없는 내용들을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것이, 왜 이것이. 잠시만요. 이걸 눌러야 되는데 바보 윤정도 긴장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칠판을 써야 되는데 지금 사실 막 여러분들 서서 졸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술도 안 마시고 23시 야간 무방에 얘기하다가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야, 4년 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겨울에도요. 혼자 있으니까 다 벗고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방송을 하면 조금 괜찮고 서서 존다니까. 근데 지금 오늘도 지금 처음으로 23년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서서 지금 약간 꿈뻑꿈뻑 할 뻔했어. 이번에 긴장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이 두 개 다 우산형이에요. 바닥에서 뜨면 망치 고점에서 뜨면 교수형입니다. 근데 이제 신뢰도의 기준에서 이 색깔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의 시각에서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그걸 개념치 마시고 그걸 개념치 마시고 보십시오. 초록 색깔로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또 파란색으로 하면 더 좋을 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망치형의 기준에 있어서 시초가가 어딥니까? 빨간색의 기준에 시초가가 어딥니까? 지금 빨리 생각하죠. 빨리. 시초가 어디야? 여기가 시초가란 말이에요. 빨간색의 기준에. 시초가에서 은봉 떨어졌다가 돌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봉에서 이만큼 달리면 이것도 망치잖아요. 사실. 그죠? 여기서부터 은봉 떨어지고 그냥 막 위로 그냥 막 쌓아올려. 그냥 막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올려.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꼬리가 달리는 이 크기의 기준이 은봉에서부터 꼬리를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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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세진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시초가까지 다 돌렸으면 똑같은 거지. 근데 그 힘의 크기가 굉장히 큰 은봉으로 떨어져 내려왔다가도 시초가를 다 들어 올린다. 그 힘의 크기가 그 신뢰도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변동성에 대해서 조그마한 은봉 하나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돌리는 거하고 조그마한 은봉에서 꼬리 달고 돌리는 거하고 큰 은봉에서 1.5배짜리 평상시 대비 1.5배짜리 은봉에서 꼬리 달고 돌리는 거하고 어떻게 써요? 변동성이 큰 쪽에 꼬리 달고 돌리는 게 월등히 파워가 세겠죠.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왜 파란색으로 해놓지 않았냐? 아니야. 빨간색으로도 똑같은 해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꼬리 달고 돌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꼬리가 여기까지 꼬리가 되고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커지면 이때 커져있던 이 크기보다는 꼬리가 더 달린 거죠. 힘이 더 세죠. 결론적으로 꼬리가 더 길게 달리면 달릴수록 비이성적으로 캔들이 커지면 안 되겠지만 여기가 시초갑니다. 그렇게 해서 꼬리가 달려서 양봉이 나오는 기준이라면 망치가 형성되는 기준이라면 그 신뢰도가 더 커진다. 그래서 그냥 그림만 놓고 보면 이런 모양새 약간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근데 여기에서의 교육은 뭐냐면 캔들의 변동성까지 크기까지 전부 감안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이때 이 흐름보다 더 긴 꼬리가 달리면서 추세의 강화는 더 확장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면 이게 더 몸통이 더 커졌으니까 이게 더 신뢰도가 높지 않느냐 몸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아진다는 개념의 꼬리의 힘의 강도 치고 들어올리는 힘의 강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몸통을 놓게 보시면 양봉이지 그냥 뭐 양봉의 크기가 커지면 더 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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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수록 힘이 세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꼬리의 힘의 역할론을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뢰도 부분이 우산형의 기준이라고 써 있어요. 빨간색 양봉 망치형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돌려질 때 흐름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준봉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봉에 대해서 기준봉 대비 캔들의 크기가 안에 들어와 있는 잉태형의 경우에 안에 들어와 있는 캔들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역으로 환산한다면 안에 있는 캔들 대비 기준봉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신뢰도가 높다. 다만 이 기준봉도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5배에서 3배 평상시 변동성에 그렇게 기준이 잡혀야지 막연하게 막 창떼 은봉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죠. 창떼 양봉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죠. 비이성적인 크기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준 1.5배에서 3배의 기준에 안에서 안에서 움직인 폭이 너무 큰 흐름보다는 어떻게 기준봉이 더 돋보일 수 있는 캔들의 크기가 신뢰도가 더 높다. 응집이 돼 있는 거죠. 평상시 대비해서 이게 잉태형의 기준에 상승 잉태확인용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락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락을 하다가 파란색깔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락을 하다가 기준봉이 하나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평상시 변동성 대비 1.5배에서 3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평상시 2, 3% 움직이던 종목이 3%에서 6%, 7%까지 은봉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갭상승이 살짝 나오든지 비슷한 공간이든 갭상승이 살짝 나와서 거기서 들고 올라가는데 제한적인 크기에서 맴돈다.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팽팽하게 힘싸움을 한다. 힘겨루기가 굉장히 세진다는 거죠. 그러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경우 이 라인은 시조가를 넘겨야 되겠죠. 다음 날에 기준에. 그게 형성되기 전까지 이 봉은 기준봉이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더 커져 있는 기준봉이어야 된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너무 기준봉 대비 사이즈가 크기보다는 오히려 적은 힘의 응집이 생기는 모양새가 형성되는 게 신뢰도가 오히려 높다. 그리고 최종 결단은 얘는 두 개짜리니까 확인형이 될 때 최종 결론은 저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힘의 세기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장합형의 기준은 누가 기준봉이 돼요? 얘를 감싸 압는 얘를 감싸 압는 힘의 크기 얘가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장합형의 기준은 실질 기준은 누가 되는가 장합을 하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 설명을 드릴 때 이 형성되어 있는 기준봉 대비 감싸 압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힘의 강도는 세겠죠. 당연히 다만 이 크기도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으로 커진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봉이 요만하다. 그럼 얘를 완전하게 감싸 안을 그러한 봉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긍정적이다. 근데 비이성적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우산형 그다음에 잉태형과 장학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비이성적으로 너무 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의 경우도 잉태형에서 안에 기준봉처럼 샛별형이든 석별형이든 우리가 석별 십자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석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샛별 십자형이 있고 샛별형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완전한 도지는 십자 그대로 도지 십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냥 몸통이 일부 있는 거 몸통이 일부 있는 거예요. 평상 이런 캔들보다 일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다? 몸통이 일부 있는 거는 도지보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제한적이다. 시가와 종가 사이로 시가와 종가의 사이로 딱 그대로 들어가서 끝난다. 이게 기준이 잡혀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가 여기였다면 이 시가와 종가에서 딱 여기서 아주 팽팽하게 올리겠다 내리겠다 아주 팽팽하게 싸워서 진짜 딱 이 자리에서 멈추는 거 몸통이 없는 몸통이 없는 몸통이 조금 생기는 걸 스타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신뢰도는 이게 더 신뢰도가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몸통이 커지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마도 다음 시간을 위해서 지금 대기실에 계실 텐데 아주 딱 걸렸어. 내가 좀 딱 끝나고 물어봤는데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혼나는 거야. 아니다. 못 들었어요. 제 거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머리 아픈데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더 제대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절반 이상을 돌려야만 샛별형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조그만 것도 민감한 거예요. 이걸 당연히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석별형이든 샛별형이든 가운데 놓여져 있는 도지 그 도지가 스타를 확장되면 안 된다. 도지여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형의 변동성 확대 유무는 당연히 아래꼬리 윗꼬리가 커지게 되면 그리고 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윗꼬리가 더 길 수도 있고 당연히 아래꼬리가 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장족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통이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 딱 달라붙는 장족형. 변동성의 크기는 아무래도 응집돼서 있는 흐름에서 센 흐름도 있을 수 있지만 장족형의 변동성은 또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몸통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그리고 이것도 변형형의 기준도 되는 거죠. 변형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딱 정형화된 모양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은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삿바형이라고 부르지만 하락삿바형 그냥 은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은봉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은봉의 경우에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죠. 여러 가지 모양새가. 그런데 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꼬리가 몸통의 3분의 1 이하다. 꼬리가 몸통의 3분의 1 이상씩 달리면 그냥 은봉 양봉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꼬리가 3분의 1 정도 달려있는데 이러면 삿바형 은봉이다 양봉이다 표현하기가 애매해지는 흐름이라고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삿바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꼬리가 극히 제한적인 거 꼬리가 극히 제한적인 양봉 그런데 그 크기가 큰 것도 있을 거고 작은 것도 있을 거다. 우리는 그 변동성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다? 평균치 대비 1.5에서 3배의 기준을 변동치의 기준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 그림도 결론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꼬리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그렸어야 되는 거죠. 윤정두가 윤정두가 직접 해야지. 그런데 윤정두가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거 다 고쳐놔야 돼. 고쳐놔야 되는데 안 고쳤다 그러면 주말에 공부하세요 시켜야지. 주말에 일하세요 그러면 혼내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연구원분들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림 제대로 못 고치면 제가라도 다 고쳐서 나올게요. 그러니까 내 눈에 티는 못 보는 게 맞아요. 윤정두부터 겸손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 잘못된 그림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봉과 은봉은 굉장히 짧은 크기의 흐름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림도 정형화해서 딱 저렇게만 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절반 이상으로 달려야 되는 게 맞죠. 역망치형의 기준이니까 1대 1의 비중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역망치형의 기준이 되고 크기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꼬리가 밑에 붙어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붙어있는 꼬리가 너무 길어도 그건 무리 수가 있죠. 그래서 역망치형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윗꼬리 아래 꼬리가 조금씩 달려있는 모양이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두산 노보틱스에 대한 전략을 캔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거래대금이 최상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두산 노보틱스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의 기준은 요겁니다. 내년까지 보실 수 있다고 야간에 교육을 해드려요. 내년까지 볼 수 있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윤정도가 부채도사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래대금이 항상 보셔야 돼요. 어느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최상위, 5위 전후는 놓여져 있어야 돼요. 최상위. 거래대금이 1위도 찍으네요. 거래대금 1조를 넘기는. 1조 넘기는 게 어렵... 작년 하반기, 2023년. 2023년 지금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에 거래대금 하루에 1조 넘긴 종목은요. 두 종목뿐이 없어요. 삼성전자 빼고는 8월 24일 날 현대로템이 1조가 나옵니다. 11월 11일 날 카카오가 1조가 나와요. 그 두 종목이 다야. 올해는요. 2차전지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또 기억 남는 종목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이 전부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가장 많이 터진 게 누구? 포스코딩스 8조. 에코프로 BM 5조, 에코프로 4조, 포스코 퓨처엠 3조. 2차전지 옹호론자들도 그 거래대금 알지도 못하죠.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 거래대금이 터지고의 흐름인데 거래대금 5위 전후에는 놓여줘야 돼요.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10위에 놓여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0위 이하로 거래대금이 떨어졌다? 그 거래일수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끝나는 거야. 아웃이야. 최근에 가장 강했던 2차전지든 최근에 가장 강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거래대금 뚝 떨어져 있죠. 그럼 아웃인 거예요. 전체 시장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조건을 기준을 잡아서 6,480만 주짜리예요. 아, 이거 안 나와있어야 돼. 윤정대에서 잘난 차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의 상장 주식순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보호 예수 물량이 44만 2천 주 정도 수준에 3번 있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번 12월 때 물량 다 나왔고 내년에 1월 6일 그 전후로 해서 보호 예수 물량이 마지막도 44만 주. 하루에 1,100만 주 이상도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저 44만 주는 의미 없어요. 12월에도 그 물량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 가져가고 다음날 주가 땡겨놨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유통 물량 제한적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외국인이 지분이 없어요, 지금. 2% 수준뿐이 없습니다. 2% 해봐야 130만 주 수준입니다. 130만 주 나가도 돼. 지금까지 300만 줄도 팔았는데 무슨. 아니, 어떤 바보가 공매도를 한다고 해도 어떤 바보가 막 밑으로 집어던집니까? 1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지. 공매도가 아닌 차익실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찌됐건 주가는 올라와 있고 외국인들은 정리할 물량을 싹 정리했어요. 300만 주.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있는 거 그래봐야 2% 수준, 130만 주. 다 팔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다음에 팔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꾸로요. 정리할 쪽 정리됐으면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기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지금 현재 300만 주 이상, 350만 주 팔았어요. 무슨 소리냐, 80만 주인데. 연기금 혼자 260만 주를 샀다고. 왜 혼자 사는데, 왜? 신규 상장주에 이렇게 연기금이 4%에 달하는 물량을 산 종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 70% 대주 지분에 연기금 거 빼고, 이래저래 빼고 나면 별로 없어. 나머지 기간들은 기타금융하고 기타법인은 뭐예요? 기타법인은 일반 법인을 얘기해요. 그게 뭐 상장하고 이후에 차익실은 나온 거고. 기타금융은 보험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연기금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투신 이런 쪽을 제외한 저축은행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스탁론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타금융이라고 얘기해요. 그 기타금융이 물량이 다 보호에서 풀린 거 다 나왔죠? 그래서 결론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럼 무조건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추가적인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 이게 12월 5일까지의 기준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띄워주고 그다음에 은봉으로 눌렸는데 결론은 이 거래가 수반되어만 준다면 0선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보조지표예요. 매직 시그널. 쏘나 모멘텀 파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승장학형 뜨고 샛별형 뜨고 지금 단 한 번의 흐름도 매도의 신호는 안 나왔어요. 삼성전환도를 배우면 이게 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돌려놨죠. 꾸준하게 보실 수 있다. 기술적인 목표주가는 11만 원 손까지 잡아놨어요. 일단은. 그 이상의 흐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펀드멘탈 개선이 아니에요. 실적이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기술적으로 거래대금을 놓고 봅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일본지의 윤정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